목격돼서. 매입한 환경.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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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대를 안하긴 했지만 아 일단 올라가는 거 그거 저기하자 우리 팀 딜러가 너무 못해서 여기서 일단 처음에 우리 원탱이었어 근데 자리야 원탱이었어요 로드 오고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체중의 몸 아 탱을 할 줄 모른다고 그냥 탱이 사람들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막상 해보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라이나르트도 어렵다 하는데 솔직히 딜러 나쁜 놈도 아니지만 확실히 못생긴 놈은 아니야 뭐야 소리가 왜 디.. 아 뭐야 자기 딜러 연습하는 양만 투자를 하면 탱 금방 배우는데 그니까 예 탱커랑 딜러랑 제가 봤을 때 로브아트는 좀 달라요 딴 게임 탱커 딜러가 나눠져 있는 그런 게임에 비해서 탱커가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긴 한데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어 루시하다 어쨌든 간에 그건 있어요 딜러 못하는 애인데 탱커 시킨다고 탱커 잘하는 거 아니고 탱커 못하는데 딜러 시킨다고 딜러 잘할 리가 없죠 탱커를 잘한다는 얘기는 사실 상대의 스킬 쿨 빠지는 거나 아니면은 무빙 자체가 좋다는 거기 때문에 에임은 어차피 오버하치는 어느 정도만 하면 따라오는 거고 딜러나 탱커나 나눌 필요가 없어 금방 배우는 거거든 사실 재능만 있으면은 어 해안 집사2라운드 팀은 다 왼쪽으로 돌아갔나? 아 또 원탱이네 투자하고 똑같이 원탱이긴 한데 원탱이 원탱이네 벗기 미스터 도둑놔 아...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들어가시오. 목표를 포착했다. 들어가시오. 난 딱말이 없어. 제압고는 안쪽에서. 넘게 안쪽에서. 계속 넘기시오. 류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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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고릴라한테 쉴드를. 고릴라한테 쉴드를. 내가 아까 세 번인가 줬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꾸. 방어막키더라고. 특이한 인데. 15세일. 맞게 트메인. 접속을 만들어준다. 정의는 저정도 실현되지 않아. 류슨. 로켓. 빈둥거리는건. 2, 3, 3, 2, 1 자 트레이서만 잡자 아 승질 나도 못하겠다 아 진짜 안 맞어 이거 아니 저 머리 왜 안 맞았지 트레이저 거기 막혔나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이라니까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 함께하자 잠시만 잠시만 거점을 차지하겠다 애기 너무 날라다니 아 아 아 아 아 에어 아 도망간다 목표를 포착했다, 제가. 오우! 제발 한 명 질을 막혀라! 지금 치자니, 지는 거야. 석양이 진다. 오우! 기다리시! 나 풀붙었어! 눈동지로... 자거, 오빠가 떴다! 아 왜 짧게 아우 트레이서만 일단 주시자 애들 궁 다 있네 우리팀 벤지가 상대체 아 Base 아 어어 아 정확히 아 아 미안하다 공은 한 명만 써서 한 명만 잡아도? 파이팅 그래도 한라운드 땄네요 딜러가 너무 못해가지고 매크리 뽑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래서 자리아가 약간 애매한게 차라리 호그나 디바는 약간 솔풀이 되는 편이야 솔풀.. 굳이 팀풀 안해도 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윈스턴이나 아니면 다른 애들은 조금.. 윈스턴까지도 모르겠다 자리아는 혼자 하면 너무 약한 것 같아 에너지를 못 채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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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서 이씨 저 기저 따위지 도움말고, 도움말고. 아 뭐야 다 빠졌네 아 쏟아났다 아 쏟아났다 애들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어 지금 저거하지 말았어야지 이들이 잘하는게 아니라 내가 캐리 한거야 지금 이들이 잘하는게 아니라 내가 캐리 한거야 다 있었더라 아 수경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맞네 오지마 공이었는데 잠자리 아아 참 빡세다 진짜 야 저 우클릭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사실 정확하게 때릴 필요가 없으니까 뭐해 어젯 쳤네 그래서 루시우가 뒤로 이속버프 키고 뒤로 쩍 빠져가지고 다 죽었어 겐지가 잘했네 그래도 첫 처치기어 54%면 잘했죠 겐지로 팀이 힐러줘야지 아아 오늘 스크림 안해요 오늘 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흰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뭐야, 공격이야? 탱을 해야겠는데요? 자리아, 자리아하고 아, 이러면 딜러가 또 못할 것 같은데 아이, 걱정되네 트레이서라서 아니, 근데 불신이라기보다도 1, 2, 3 아, 항상 예상한대로 되는데 뭐야 이 팀은 못하겠다 싶으면 못하더라고요 너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5, 4, 3, 2, 1 거점을 차지할 시작은 A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ㅇㅇㅇ 크흐 이 자리 아하! 이런 겜식 맞다 아니 지금 한 명 없잖아 들어왔네 이제 들어온 게 메르신네 아 야 안 먹어도 셀드를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네들 여러분 무시었지? 얘네들 여러분 무시었지? 아 짜증나 호그 잡기가 힘들어 하아 훗 훈련할때처럼 웨잉클 헤드판장 없습니다 궁극기가 준비됐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거 이빨가 또 태그러지 괴로우 타이밍 해외 중국 지 석 마스크 나 다 어디 간거지? 영웅님 일어나세요 아곤빠가 떠나서 그저 1년간 1부터 10 10정도로 왔군요 참 친절하기도 하네 어차피 아껴봤자 아껴봤자 썼어 들어가십시오 왜이렇게 돌진해 라임 어어 미안 다시 가볼까? 영웅님 일어나세요 드럽게 못한다 이번엔 다시 못 일어날걸? 펜새난민 어서오세요 야 내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아이씨 쟤 수련도 알아 소원 없을텐데 이제? 쟤 방병 없었냐? 방병 없어서 그러는데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아아 벤지가 잘 뚫었네요 오케이 무꽝 으억 아아 아아 강렬 쉬웠습니다 하세용 아 nonprofit 자 계속 움직입시다 그냥 딱 궁 쓴거 아냐? 야 나 술드! 팀원들이 나를 자꾸 버린다 뭐지? 야 쟤가 다 어딨어 피팔 남았는데? 뭐지? 아우 나이스 어 위도우 알아서 죽어주네 위도우가 알아서 죽어지네 젠지 나오는데 어? 젠지 나올줄 알았는데 젠지 여묵은 죽지않아 대가를 치우고 어딜 가면 자취해 겐지로 자취했다 느낌이 딱 보니까 야 애들이 근데 너무 심한거 같애 이건 아닌거 같애 흠 아 이거 왜 이러냐구 진짜 어 됐네 메이 언제 해주냐구요? 이번에 만약에 수비면 쓸게요 수비 아이 써야되네 그럼 흐헤헤 50대 50이였는데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럴때 메이하면 괜찮아 왜냐 메이는 혼자 하면 되기 때문에 메이는 팀원하고 상관이 없어 궁극기도 그냥 1인궁 쓰면 돼요 5, 4, 3